이 현상계 데이터는 그래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영적인 데이터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확보하시려고 수련하시는 건데 데이터만 많으면요. 누구나 똑같은 결론이 나요. 그래서 제가 특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맛본 사람은 누구나 제대로 맛봤으면 누구나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대나 인종이나 모든 걸 종교를 초월해서 같은 얘기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은 얘기가 안 나오면요. 내가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너는 유불선 하나만 하지 수많은 종교를 건드리느냐. 제가 저를 점검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자명한 진리인지 궁금해서 모든 종교에 가서 맞춰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자명하다면 이슬람교에 맞춰봐도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가짜든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잘못한 거죠.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죠. 맞춰봐서 맞아야지 서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구나 하는 게 더 확인되는 거죠. 제가 얻은 게 보편적인 진리 맞는지 진짜 자명한 진리 맞는지 확인하려고 저는 계속 다른 종교 가르침에 계속 탐내겠던 거죠. 빠져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더 생기니까 더 자명하게 떠들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모든 종파, 종교 철학을 공부하라 이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맞춰본 거예요. 내가 얻은 진리가 진짜로 다른 종교에서 통하나 궁금해서. 그리고 혹시 거기는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높은 진리를 깨달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내가 얻은 게 진리인지도 궁금하고 혹시 그쪽에 더 수준 높은 진리가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있나도 궁금해서. 막 부딪혀본 거죠. 그 결과물이 지금 한 6천 개 되는 강의죠. 저는 결과물을 다 오픈해놨으니까 보시면 누가 봐도 아실 거 아니에요. 진짜로 같은 진리가 맞았는지.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종파나 철학자들의 진리라는 게 얼마나 보편성이 있고 또 얼마나 서로 다른 수준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거 다 백일화에 드러내놓고 보는 게 좋잖아요. 그걸 누가 장을 열어야 되니까 제가 연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서 자유롭게 자기 땡기는 거 보시면서 진리와 사랑에 빠지시는. 그게 제가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원래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필러소피를. 우리는 아무튼 같은 말이죠. 진리에 대한 사랑. 학교를 열어야 되겠죠. 진리랑 사랑에 빠지는 학교. 진리 사귀실 분들은 이게.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시면 깊게 빠지시게 도와드릴 수 있죠. 참나는요. 자꾸 만나보는 거예요. 그 진리. 참나가 그냥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시면 여러분 이미 수준 높은 겁니다. 참나가 진리예요. 참나 따라 있고 진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하자니까 참나의 현전에 들어가면 참나가 진리를 직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결국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참나가 그냥 진리 덩어리라는 소리예요. 참나 상태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진리를 직관하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참나가 그대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참나만 만나면 진리를 만난 게 돼요. 자꾸 명상이 들어서 깨워서 참나 만나신 분은 지속적으로 진리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고 계신 거예요. 사랑이 깊어진 만큼 그 진리를 만난 그 체험을 가지고 내 애고의 변화가 일어난 거를 자명한 개념들로 이렇게 수확하는 거예요. 만나고 났더니 감정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의지가 변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요. 뭐가 더 자명한지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 중에 지성. 올바른 지성을 가지고 자명한 걸 판단하게 되고요. 의지는 더 자명한 거를 원하게, 갈망하게 되고요. 감정은요. 더 자비롭고 조화로운 감정을 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참나만 만나고 나면 내 안에서 지성이, 의지가, 감정이 다 바뀌어요. 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요. 깨어있기만 하면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참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나를 만났는데, 참나 박성을 했는데 진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지성, 올바른 갈망, 욕망이 안 일어나고 올바른 감정을 못 갖게 된다면, 진리에 맞는 자명한 감정을 못 갖게 된다면 공부가 헛하고 있는 거죠. 참나 만날 때마다 지성이, 의지가, 감정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뭐예요?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경물치지라고 하고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성의라고 하고요. 의지가 성실해졌다고. 감정이 올바러져요. 왜냐하면 치우친 감정은 찜찜해지는 거든요, 점점. 내가 치우친 감정 상태면 참날 만나고 나면 찜찜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미워가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쓸데없이 요동하고 있었지 하고 마음이 진정되고 조화로워져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종합적으로? 수신.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이 되면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사니까 방금 얘기는 내 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써본 거예요. 경물치지, 성의, 정심. 그럼 그게 누구한테 일어나요? 나한테. 나 자신한테. 그게 수신이에요. 내 자신한테. 그럼 내가 어디 있어요? 가족의 이론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가 펼쳐져요. 내가 닦인 만큼 가족한테 영향을 주는 게 제가예요. 이 제가에는요, 직장까지 들어가요. 예전에 가문이라는 건요, 직장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핵가족의 가정을 제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 고전에 나온 제가는요, 노비까지 포함한 하나의 사업체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집에 노비가 막 100명씩, 10명씩 있고 부모 있고 또 형제자매가 같이 살고 그러면요, 구성 인원이 엄청나고 그 안에 엄청난 트러블이 일어나겠죠. 그걸 다스릴 정도가 되는 게 제가예요. 쉽지 않죠. 그럼 이거 사업체 하나 운영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사업체 운영은 제가 쪽으로 넣어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절도 제가예요. 절에 모여 살면. 막 은사 선생님 해서 이렇게 부모 자식도 형제 동기 막 서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가 돼요. 그게 나아가면 이제 치국이 돼요. 이제 국가 단위로. 그게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내가 그 모델은요, 임금이 모델입니다. 천자가. 그 경물치 수신제가 치국 형제. 그래서 임금이면요, 내가 수신을 하지만 동시에 내가 황실, 거대한 황실을 경영해야 되고요. 치국, 내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요. 평천하. 내가 천자라는 가정하에 천하의 모든 제국들을 다스려야 돼요. 엄청나죠. 그러면 천자가 뭔 공부를 해야 되나요? 대학이 그걸 말한 거예요. 천하를 평정할 사람은 천자예요, 모델이. 천자는 뭔 공부를 해야 돼요? 경물치지, 성의정신. 항상 참나 안에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다스려놔야 황실경영, 국가경영, 천하경영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 천자를 모델로 한 이 가르침이 누구나 자기 집을 다스려야 되니까 다 누구나 선비도 다 해야 된다 해서 선비한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천자도 선비 중에 제일 덕이 있는 선비가 천자노릇해하는 게 맞으니까 선비까지 다 가르치는 학문이 된 거죠. 재밌죠. 그래서 예전에 성균관, 국자감, 이런 나라의 최고 엘리스를 가르치는 그게 대학이었죠. 옛날에 태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학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것밖에 아니에요.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재가 치고 평창은.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조선시대는 선비 이상합시다 했겠죠. 백성들한테는 대학을 안 가르쳤어요. 조선시대도 소학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정 잘 돌볼 그 정도의 도덕이면 충분하다 해서 소학만 가르쳤어요. 윤리, 오륜 중심의 인간관계 학만 가르쳤지 국가경영학인 대학은 안 가르쳤어요. 대학 가르치면 역적 모의한다고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대학 공부하고 내가 내 우주에서 천자다 하고 자기 우주 경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누구나 공부해야죠, 사실.